에이저의 빅미치입니다. 탁재원, 김준호 팀 대 이정신, 강민혁 팀의 대결. 이 선을 통과 못 할 수도 있어요. 이대로 가서는 위험해. 떨어지면 개망신이야. 나이스. 여기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악래들의 반란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굿샷. 완벽한 팀장이에요, 이거. 방심하다가 큰일 납니다. 정말 이건 프로급 봉커샷이에요.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오, 말이 안 되겠다. 오, 시디쇼. 우주의 기운이. 오, 시디쇼.